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A12번 김연수입니다 부르실 곡은 한정호의 차라리 꿈이라면 부르겠습니다 정신이 나와 만날게 행세하던 그 사람이 떠난다고 말도 없이 바람 따라 사라져나 슬픔에 잠기어서 고독에 우는 몸 차라리 꿈이라면 꿈이라면 잊으리 부르실 곡은 한정호의 차라리 꿈이라면 당신이 가슴 아프게 나만 홀로 남겨놓고 떠난다고 말도 없이 구름 따라 사라져나 슬픔에 잠기어서 고독에 우는 몸 차라리 꿈이라면 꿈이라면 잊으리 점심으로 고독으로 기원을 하심 짊은 마음이 그리운 것 중국의 시간은 꿈이라면